네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정의도 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좀 믿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생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전생이 있었고 그 전생은 한 번의 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 번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번의 전생이 있었는데 그 중 어떤 특정 삶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생에 다시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다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줬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그걸 못 받았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가 해야 될 숙제나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 현생에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줬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이 생에 왔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 전생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내가 그런 것에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 다시 왔다면 그것을 우리는 카르마 혹은 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와의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인연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진짜 전생에 왼수였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좀 하죠 그러니까 전생에 정말 뭔가 우리 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인연이 있길래 현생에 지금 이렇게 만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린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예요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꼭 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여도 되고 직장 상사여도 되고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어도 돼요 대신 딱 한 명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전생의 인연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딱 한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네 생각하셨죠? 그러면 저는 다섯 장의 카드를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과 교감을 하면서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현생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카드가 전생의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섯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하셨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과의 현생의 현재의 관계가 어떤지 보는 겁니다 네 3번 The Empress,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여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황제는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둘 중에 한 명이 여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여황제면 한 명은 뭐가 될까요? 그 여황제를 떠받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둘 중에 한 명은 대접을 받는 형상이고 한 명은 대접을 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만일 누군가를 대접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낄까요? 여황제는 고마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죠 왜? 내가 여황제니까 당연히 너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일 내가 대접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여황제가 아니라 상대가 여황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잘해주는 형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진짜 저 사람과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길래 쟤는 저렇게 받기만 하고 나는 주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하다 이거는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그럼 내가 거기서 그만하면 되는데 내가 더 잘 안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잘해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주는 형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전생에 뭔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전생에 인연이 있길래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잘해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두 사람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다 라는 거는 가족이었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10이라는 동전 카드가 결혼, 가족을 의미해요 근데 가족이었는데 과연 또 어떤 가족관계 중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아 칼이 10개 꽂힌 카드 10번 10번 카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여황제 카드가 어머니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임산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황제는 이제 황제가 아버지고 여황제가 어머니인데 전생에 어떤 관계였냐 가족이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10번 칼 카드는 갑자기 딱 이렇게 단절이 됐다는 거죠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이거는 그냥 가상입니다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는 전생에 그 사람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였다는 거죠 가족 중에 엄마 역할을 하는 보호자였는데 10번 칼 카드는 뭐냐면 내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죠 전생에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엄마로서 보호를 하고 사랑을 다 줬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게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우리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잘해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속 새긴다고 해서 아니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고마운 걸 모른다고 해서 엄마가 자식한테 못해 너 성적 안 나왔으니까 나 잘 안 해줄 거야 이런가요? 그러지 않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죠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자꾸 이상하게 난 그 사람이 싫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꼭 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난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될까라는 게 궁금했다면 힌트를 드린다면 전생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엄마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절됐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이 생에 다시 와서 만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엄마처럼 잘해주는 느낌으로 간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해주세요 상대방한테 잘해주세요 물론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해줘야 되지만 그 잘해주는 게 상대가 고마움을 모를지라도 그 다음에 그게 이 현생에서 어떤 나에게 큰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보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생에 내가 다 하지 못한 숙제 내가 전생에 치르지 못한 죄값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카르마, 업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의 카르마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카르마를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카르마를 태우면 태울수록 태운다는 게 불태우는 거예요 카르마를 없앤다는 겁니다 없애면 없앨수록 나는 이 생에 점점 더 복을 받게 되고 혹시 이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나는 그 카르마를 다 태웠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지 마시고 나는 내 카르마를 태운다는 생각으로 잘해주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고 분명히 그거는 내 삶에 그 사람으로부터 오진 않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득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어떤 조언점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가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언점인데요 보시면 지금 엔젤 카드가 나왔는데 천사래요 천사 나는 그 사람에게 천사인 거예요 천사 나는 싫은데 나는 그 사람에게 천사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갖죠 지금 보시면 구름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잠을 자듯이 휴식을 하는데 나는 짜증나겠죠 저 사람만 좋고 나는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언점이 더 엔젤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엔젤은 조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천사로서 그냥 정말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여기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름 위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게끔 해주면 언젠간 나에게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오게 된다 그것이 나의 카르마를 태우는 거다 천사처럼 그냥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첫 번째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오브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컵 자체가 사랑을 뜻하거든요 물을 뜻하는 원소로 그 다음에 왕은 가장 높은 단계인데 보시면 딱 이렇게 컵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싫은데도 이상하게 잘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의 관계에서는 마음적으로 진짜 짜잉낼 때가 있어요 자려고 하면 내가 다시는 너 연락하라고 하라네 다시는 안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연락을 하게 되고 내가 이상하게 먼저 잘해주게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왕처럼 그러면 내 감정이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킹오브컵스는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호수보다 조금 더 크면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점점 더 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받지 못하겠지만 나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인성에 감동을 해서 점점 더 모여들겠죠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잘해줬던 게 다른 인연으로 갚아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자 원리이고 지금 생각하신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께서는 전생에 조금 자기 멋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이고 책임을 다 지어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다 못 쳤다는 건 뭔가 내 위주였다라는 아니면 뭔가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더 내가 넓게 가지면 가질수록 조금 더 이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인연이 모여들고 나는 더 잘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분들 조금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전생에 카르마를 태우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는 받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내 현생의 삶이 다른 인연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편해지셨나요 그러면 편해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타로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현생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9번 은둔자 이제 산에서 도 닦는 도인인데 자 산에서 도를 닦는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산에서 도 닦었어요 혼자서 동굴에 박혀가지고 혼자서 도 닦고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30년 동안 혼자서 도 닦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오면 모든 게 이해가 안 가겠죠 스마트폰도 이해가 안 갈 거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이해가 안 갈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차원적인 거 나만의 세계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될 수 있냐면 야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진짜 고집이 있다 아니면 왜골수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나는 또 그 사람의 그 바뀌지 않는 측면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면 때문에 그 측면 때문에 내가 괴롭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좀 제발 나한테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갑자기 연락 두절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보통 은둔작하면 연락 두절을 좀 가상해 볼 수 있겠네요 뭐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 피해가 나한테 오는데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은둔자니까 30년 동안 돋닦았으니까 아마 현재 현생에서는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사람만의 어떤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생활 패턴 습관 때문에 내가 현재 힘든 상황 근데 그 관계를 끊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겠죠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전생에 뭔 인연이 있었길래 내가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금 그 사람과 나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하나만 더 뽑아올게요 이걸로는 조금 해석이 불충분해서 지금 보시면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는 말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우리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뜻하고 그 다음에 8번 칼 카드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생각을 뜻해요 칼 자체가 근데 생각이 8개 정도 됐다면 타로에서는 10이 완성의 숫자인데 8개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생각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데 그 생각들이 이게 이제 에이스 오브 칼 카드라고 해서 말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이 또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푹 떠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전생에도 말이 안 통하던 사이였던 거예요 서로 뭔가 계속 말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서로가 말을 계속 해보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생에서도 둘이는 말이 잘 안 통했던 사이고 이렇게 딱 아구가 맞지 않은 습이 있었다 전생에서도 계속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도저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술을 안 마시거든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요 체질상 제가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언제 근데 말은 매일 술을 자기가 내일부터 금주다 내일부터 금주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간 이 사람이 술을 안 먹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제가 한 3년 4년 정도를 같이 계속 뭔가를 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술을 계속 먹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것만 바뀌면 이것만 좀 행동을 고쳐주면 이 말만 잘 통하면 나랑 관계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지금 만약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전생에도 안 맞았었다는 거예요 전생에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두 사람이 말이 안 통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게 했다라는 거예요 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칼은 바람이거든요 바람은 관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특히 지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 사람은 그 측면이 이번 생에는 바뀌기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인간관계를 맺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첫 번째 조언점 카드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두 번째 조언점 카드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조언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참 골치 아픈 카드가 나왔는데 쿠퍼레이션 협력 카드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런 관계는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낫거든요 최대한 그냥 안 보거나 거리를 좀 멀리 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언점 카드의 데스 카드나 데스 그냥 죽음 그냥 끝 이런 카드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쿠퍼레이션 카드는 뭐냐면 협력하려는 거예요 협력은 뭐냐면 관계가 이상하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카르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서로 조화된 상태에서 뭐 가족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동생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데 말도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참 그 사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쿠퍼레이션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나의 카르마예요 나의 업입니다 나의 카르마를 태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형태에서 관계를 하는 그래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만난다 관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현명하고 효율적이게 그 다음에 나는 좀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조금 짜증은 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늘 조언점으로 선택하신 분 기가 막힌 카드들이 나왔는데 용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제가 지금 랜덤으로 뽑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드를 막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교감을 하면서 제가 뽑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카드는 제가 다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제 키워드를 다 제가 만든 건데 전 5번 이 힐로폰트 교환 카드의 키워드를 뭐로 잡았냐면 용서로 잡았어요 지금 보시면 나에게 가시도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가시도친 넝쿨을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가시도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찬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아주면 아무도 그 사람이 가시도쳤기 때문에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카드를 디자인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조언점 선택하신 분께 제가 조언의 문구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설사 그게 가족이어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이거나 아니면 남편이거나 아니면 애인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정말 좀 힘들게 하는 행동과 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가끔 나쁜 말을 하고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그 사람의 어떤 이상한 고집이나 아니면 가치관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안아주면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뀐다기보다는 좀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도 조금 편해지고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관계에서 좀 힘듦이 있을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인연이 끊어지진 않는데 이거 두 개 다 인연이 끊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의 카르마 업은 태워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현생에서 복을 받고 다음 생에서도 그 카르마를 다 태워서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 해석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과 나와 현생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보는 카드라고 했죠 7번 더 차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이 전차의 에너지는 뭐냐면 무조건 팍 밀어붙이는 거예요 청년이 전사거든요 이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카드인데 불의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지금 현생의 관계를 예측해 보면 두 사람이 잘 맞을 땐 너무 잘 맞아요 너무 놀러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그럴 때 뭔가 합이 잘 맞을 때는 너무 좋아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진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왜냐하면 불과 불이 빵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땐 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현생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더치알리어트 카드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좋을 때면 상관이 없는데 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관계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과연 전생에 이 사람과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우거나 이렇게까지 서로가 부딪힐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전생에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어서 현생으로 왔는지 9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장 더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라기보다는 전생에 나의 어떤 스타일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둘 다 어떤 스타일이었냐라고 보면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9번 동전 카드 굉장히 이 사람 편해 보이죠 동전이 뒤에 아홉 개나 있고 비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편해 보이고 이런 경우는 막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스타일 그 다음에 순교자 카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거꾸로 배달인 베드로 혹은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 카드라고 해서 딱 하나의 그거에 올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보시면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몰입도가 있는 그래서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완전히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고 내가 최우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 그 다음에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최우선인 경우에 사람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내 소신과 그게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융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딱 내 거를 고집하는 스타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나도 그렇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과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일치할 때는 정말 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 이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만한 거 작은 거 하나에 말싸움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자기 것을 둘 다 굉장히 강하게 고집하기 때문에 빵 부딪히고 빵 부딪히고 꽉 깨지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싹 피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생에 그런 습이 있었기 때문에 딱 내가 최우선인 그런 삶을 살았던 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둘이 좋을 땐 이렇게 좋은데 싸울 때는 정말 이렇게 안 볼듯이 싸우는 이런 관계일까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잘못은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사람 100% 잘못했어 정말 걔가 요만한 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끝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5대 5 쌍방과실이다 전생의 인연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자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조언점을 선택하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데스가 나왔네요 데스 뭐죠? 죽음 끝 이 관계를 끝내라라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관계를 했을 때 진짜 조금 말을 내가 화가 났다 우리가 이제 또 거기까지 갈 것 같다 좀 갈 때까지 갈 것 같다 싶을 때 워워 하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너무 자주 만나거나 뭔가를 같이 오랜 기간 빈도를 높게 하는 것보다는 좋을 때만 함께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도요 어떤 부부는 주말 부부로 살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주말 부부로 굉장히 행복하게 오랫동안 있다가 그럼 이제 주말 부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언젠간 또 계속 주말 부부로 살 수는 없으니까 합쳐서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주말 부부로 굉장히 좋았는데 합쳐서 살고 나서 매일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보고 싶을 때 정말 5일 동안 못 보다가 딱 보고 휴일 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또 5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이랬던 관계가 좋았는데 이게 워워서먹금 둘이 같이 있다 보면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러니까 싸우려고 할 때는 조금 피하시고요 아예 그냥 자리를 박차고 그냥 일어나셔도 돼요 도망가셔도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좋을 때만 만나라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좋을 때만 만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조언점이 나왔는지 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루전 허상환상 카드는 뭐냐면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막 보고 싶고 그럴 때만 만나라는 거예요 데스 카드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허상환상 카드는 그러니까 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데스 카드는 정말 관계를 끊어라라는 것까지도 암시하는 거지만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거리를 돌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름 위에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구름은 가까워 보이지만 가깝지 않은 거거든요 뭐 많이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 그게 아니라 지금 엄마나 아빠 가족을 생각했는데요 남편이나 아니면 뭐 아내를 생각했는데요 아니면 뭐 내 아들을 생각했는데요 가족을 생각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을 안 보고 이렇게 거리를 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엄마나 아빠라고 해서 나와 꼭 주파수 이 관계가 잘 맞을 거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엄마나 아빠도 아니면 부모여도 아니면 내 자식이어도 나와 주파수가 상극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가족인데 어떻게 안 봐요 제가 안 보라는 얘기는 알잖아요 안 보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어라 좋을 때만 만나라 그게 현명한 거예요 어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도 나랑 주파수 그거 보시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도림 다 하고 대신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뭐 독립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거기 독립이 제일 좋고요 독립을 하고 뭐 이런 데서 중요한 날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뭐 내가 월급을 받았다든지 그런 좋은 날만 가서 함께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아니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싸울 때는 정말 크게 싸우는 경우는 이 두 개의 조언점이 어떤 게 나왔냐면 만남의 빈도 횟수를 줄이고 좋을 때만 만나라 라고 나왔어요 싸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싸운다고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5대 5예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 사람과 내가 크게 싸우는 경우 다시 말씀드린 건 5대 5 쌍방과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두면서 만나는 게 좋겠다 라고 가족이어도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께 타로 카드 이야기를 드려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현생의 그 사람과의 관계 지금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카드죠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부르냐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다 라고 불러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에요 근데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죠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이 있는데도 둘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은 불행하거나 불행하다기보다 외롭거나 둘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둘의 사이에서 누가 잘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도 이상하게 이 사람만으로는 내가 완벽하게 충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완벽하게 완벽한 건 없지만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할 정도의 관계로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게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현실적인 궁핍에서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못 만난다든지 아니면 일이 바쁘다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도 이게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 가족 간이어도 우리가 서로가 뭔가 이렇게 딱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나지 못하는 게 계속 아쉬운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5번 동전 카드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왜 이렇게 잘 안 올까라고 한다면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보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전생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인연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러버 카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였었다라는 거네요 흥미진진한데요 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현재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가 나오는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아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심판 카드 이제 이게 하늘의 운명인데요 심판은 이제 죽은 자와 산자를 가른다라는 그런 요한 게시록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장면인데 심판의 날 혹은 심판의 날이라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카드인데 아 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생에 두 사람은 러버스 정말 사랑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어떤 정말 외부의 심판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운명의 장난이나 운명의 방해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틀어졌다 그러니까 현생에 와서 만났어도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 5번 동전 카드가 현실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뭐 현실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의 문제 아니면 돈의 문제 돈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깊이 들어오면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에 의해서 현실적인 돈의 문제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마음은 정말 러버 카드이나 그게 지금 잘 극복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 뭔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조언점 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이는 관계가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생에 러버 사랑했던 사이고 강제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생에서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넘어선다는 게 헤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자 둘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조언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이빙 저축해라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동전을 저금하고 있죠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내가 그 사람 좋고 이게 가족이어도 내가 우리 엄마랑 함께하고 싶고 아니면 내 남자친구와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항상 우리 관계는 좋은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발전을 못한다라면 조언점으로 세이빙 카드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동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금하고 있잖아요 세이빙이 뭐예요? 저금이잖아요 극복해라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만나면 돈을 모아라 만약에 지금 직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못 만나면 직장을 옮겨서라도 둘이 가까이 만나라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을 모아라 그래서 극복해라 가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 조언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생에 온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극복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러버 카드 사랑하게 되고 나는 과거 전생에 있었던 어떤 카르마를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보세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땐 이 생에 어떤 큰 숙제를 끝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네 윈 오브 체인지가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변화의 바람이에요 이 세이빙이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라면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내 삶에 있어서 큰 도전이든 아니면 혁신이든 이게 변화의 바람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가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면 지금 이거를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차곡차곡 준비하라고 했다면 네 번째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완전히 내가 지금 뭔가에 반전을 줄 수 있는 선택이나 아니면 행동이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도전이 있을 텐데 그걸 해라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과 같은 패턴이 아닌 다른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면 그때 현실적으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의 삶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네 번째 중에 두 번째를 선택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내가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줬었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을 하면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럼 나도 행복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심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전생의 관계였기 때문에 나는 그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안 되는 문제를 현생에 주지는 않아요 극복할 수 없는 카르마를 현생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문제가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정답은 심플하다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큰 숙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현생에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운명의 수려받기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 돌고 돌아도 원점이거든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의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웨이트 계열 타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타로 카드 그림이에요 이게 왜 특히 한국 국내에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연령대가 만약에 어리다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02년, 2003년 그때쯤 했던 배용준, 최주가 주연으로 했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타로 카드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타로 카드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 그 두 주인공이 타로 카드를 보는 장면에서 뽑은 카드가 이 카드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도 원점 인연이, 두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만해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현생에 내가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야, 참 질기다 야, 진짜 우리들의 인연 질기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볼게요 그 질긴 인연이 긍정이면 좋은데 제가 한번 더 뽑을게요 현생에, 현생에 다섯 번째 카드를 뽑은 카드를 뽑으신 분은 현생에 어쨌든 인연이 질긴데 그 인연이 지금 어떻게 질긴지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술잔을 같이 기울이는 카드거든요 노는 카드에요 노는 카드고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다 만약에 이거는 같이 어울리는 걸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저스티스 카드는 어려운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해보면 이 세 장이 나왔다는 건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관계라면 항상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잘못이라는 건 바람을 핀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저스티스 정리를 해야 되는 관계인데 또 다시 어울려서 만나게 되고 또 다시 어울려서 만나게 돼요 이게 뭐 이제 가족 간에도 뭔가 잘못을 해서 정말 우리가 안 만나야 되는데 가족은 또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만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보다는 약간의 좀 부정이 있네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인연이 굉장히 질겨요 지금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생이 어떤 인연이었길래 현생에 이렇게 우리가 즐긴 인연으로 가는지 한번 두 사람의 전생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내 카드가 나왔고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영범 풀 카드가 나왔다 이 인내 카드 스트렝스 카드가 인내 카드거든요 참고 견뎌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전생에 힘듦이 있어도 서로가 참고 견뎌냈어야 되는 관계인데 그런 전생에도 이제 전생에 전생에 카르마가 있었는데 영범 풀 카드 이게 이제 빈손으로 떠나는 카드거든요 그거를 다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견뎌내는 전생에 카르마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생에도 못했다 그래서 현생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생에는 어떻게든 우리 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건데 그 관계 안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중에 미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연이 어쨌든 즐겨요 왜냐하면 전생에서부터 전전생에서부터 이 카르마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진짜 미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만약에 남자친구가 맨날 바람을 피는데도 자꾸 만나게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자꾸 돈을 막 내 돈을 갖다 쓰는데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견뎌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죠 조언점 카드를 뽑아볼게요 조언점 카드가 여기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조언점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조언점 카드예요 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셨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조언점은 어떤 조언점이 나오는지 볼게요 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페이지라는 것은 소년, 어린아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동전을 이렇게 두 개를 떠받들고 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떠받들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앞으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어쨌든 끊어지진 않아요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어쨌든 관계를 운명수로 바뀌면 진짜 독한 카드고 이것도 3번 컵카드가 계속 어우러져 있는 카드고 저스티스 카드는 계속 내가 인연을 끊으려고 했는데도 또 운명수로 바뀌고 왜냐하면 과거의 전생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견뎌내야 되는 카르마를 못 견디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내가 어쨌든 견뎌내야 되는 관계인데 조언점으로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은 나보다 어린아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떠받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럼 싸워요 기대하지 마시고 나보다 어린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조금 더 마음이 아마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킹오버 완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완지 나무가 불을 뜻하고 열정을 뜻하는데 열정의 왕이다 자 이거는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언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 힘든 점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써서 내 발전에 쓰라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성분인데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업가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과의 상담에서 알게 된 점은 뭐냐면 그분은 어떤 상처가 있냐면 결혼을 하신 분인데 남편이 항상 그 아내를 무시해요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너는 아직도 부족해 남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도 없으면서 맨날 아내를 무시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비즈니스 우먼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은 갯불도 없으면서 아내를 너는 아직 더 부족해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의 어떤 구박 무시 이런 거를 내가 삶의 원동력으로 삶아서 내 사업의 성공으로 쏟은 거죠 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짜증나는 부분 더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내 삶의 어떤 다른 분야의 원동력으로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관계가 오히려 나한테 표면적으로는 힘듬이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열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어떤 그 점화점이 될 수 있다 불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그 부정의 에너지를 부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게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생에 의해서 현생의 모든 인연이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연도 우연히 맺어진 인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일 나에게 좋은 인연이 아니라 만약에 악연이더라도 그 악연으로 맺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더 성장하라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 있다면 내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현생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얻어야 될 점, 깨달아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인연도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고 그 어느 인연도 쓸데없는 인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 어떤 인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 전생에 왼수야, 왼수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인간관계에 인연이 있더라도 그 인연에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 깨달을 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분만에 1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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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